궁금한 게 있으면 강다니엘이 다 알려줘 다니티 분들이 원하는 거라면 다 이뤄줍니다 를 다섯 글자로 지르면 헬로 다니티 네 다니엘은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으로 중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떤 선생님이었는지 궁금해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많아요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랑 그리고 3학년 때 선생님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도 기억에 남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도 기억에 남고 모든 분들의 특징을 쭉 흘러다 얘기하자면 초등학교 3학년 때는 되게 순수하셨어요 그리고 5학년 때는 저희 어머니랑 좀 비슷하셨어요 6학년 때는 이제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선생님도 저를 챙겨주셨어요 중학교 1학년 때는 제가 좀 선생님한테 죄송한 게 많아요 너무 말도 안 듣고 근데 선생님이 이제 정말 저한테 어떻게 좀 꿈에 대한 방향이나 뭐 그런 제시를 좀 많이 해주시고 또 따끔하게 혼내실 때는 혼내주시고 제가 봤을 땐 정말 선생님의 모습을 다 갖추셨던 분이셨어요 네 엄청 배울 점이 많은 그리고 따뜻한 그리고 정말 잊지 못할 추억과 길을 제시해주시는 선생님이신 것 같습니다 자 다니엘 본인피셜 중2병이 제대로 왔었다라고 했는데 중2병 다니엘은 어떤 학생이었는지 전 중2병이 딱 하루 갔습니다 중2병이 딱 하루 왔었는데 중2병이 딱 온 날에 우리 어머니한테 진짜 많이 맞았어요 진짜로 많이 맞았어요 바로 완치 바로 완치 그냥 바로 완치됐어 그냥 병도 아니었어 그냥 그냥 두통 생겨가지고 그냥 바로 진통제 먹고 바로 끝 진짜 중2병이 없었어요 그냥 근데 약간 내 미니온 피해는 많이 좀 풀었지 약간 나에게 최고의 남자는 투팍과 비기야 막 이런 식으로 자 사춘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해 사춘기 때 제가 사춘기인지 몰랐던 게 제가 여드름이 하나도 안 났어요 사춘기 때는 여드름도 하나도 안 났고 이제 키도 별로 안 컸었습니다 어떻게 극복했냐면 저는 이것도 이제 사춘기 때 제가 그 저금통에 있었어요 집에 근데 이제 제가 국룰이죠 그래서 젓가락으로 이제 저금통 지폐를 뺐는데 몰래 PC방 갔다가 좀 늦었어요 집에 들어간 시간이 원래 8시까지 집 들어갔어야 됐는데 어머니가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왜 연락 안 했어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나도 내 몸 아까림 잘할 수 있다 한 다음에 또 맞았어요 바로 완치 또 사춘기 바로 완치 저는 참 엄마한테 참 고마운 게 많아요 진짜 진짜 그 어긋나갈 뻔한 적들을 하루 만에 되잡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만약에 선생님께서 비보이를 권해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인생도 많이 달라졌을까 많이 달라졌겠죠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거는 이쁘고 저는 지금 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또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는지 저 초등학교 5학년 선생님한테 진짜 챙겨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게 그 키보드를 놔두셨었어요 키보드를 놔두셨는데 그걸 혼자서 이제 점심시간 때 밥 빨리 먹고 와가지고 그냥 혼자서 만지면서 놀고 있으면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 녹차도 막 주시고 그러셨거든요 자 헬로다니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저와 함께 해주실 거죠 또 만나요 바로 완치 뿅 헬로다니티 왜 이제 왔어요 기다리다가 목 빠지는 줄 알았다고요 하하 사실 이미 빠졌어요 오늘도 저에 대한 TMI 대방치로 해드릴게요 진지하게 묻습니다 강다니엘 회사에 입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 이제 방송을 통해서 저희 회사 매점을 보고 저희 회사에 입사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다고 이제 실제로도 제 우리 커넥트 직원분들에게 직원분들의 지인분들이 많이 많이 이제 전해주시더라고요 어 그리고 입사하고 싶다는 분들도 정말로 실제로도 많이 늘었다고 하시고 이제 매점 아이디어는 당연히 제 아이디어였고요 처음에는 매점 메뉴 중 직원분들에게 제일 인기 많은 메뉴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컵라면을 되게 좋아합니다 컵라면 그리고 이제 데워먹는 소세지 아이스크림 그리고 뭔가 2% 부족한 날이 있잖아요 네 여기까지만 그 정도를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간식류 젤리 초콜릿 바 뭐 다이어트 바 뭐 이런 것들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 이게 사람 취향이다 보니까 너무 다양한 것 같고요 아무튼 네 네 뭐 많이 드셔주니까 전 항상 감사하죠 자주 이용해 주시니까 사실 이제 저희 이제 댄서 이제 팀 단일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분들도 연습하러 오시면 항상 매점을 들리세요 그리고 항상 털어 가세요 저희가 항상 잘 준비해놓겠습니다 뭐 근데 많이 이용해 주시니까 뿌듯하긴 하죠 문제는 무료란 거지만 네 아무튼 저는 제일 많이 이용하는 매점은 거의 음료인 음료 카테고리인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많이 먹는 이제 매점 말고 자랑하고 회사 자랑하고 싶은 회사 복지는 당연히 이제 으쌰샤데이죠 어떤 회사가 이렇게 챙겨줍니까 심지어 저희는 비방용으로 한 번 더 할 예정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진짜 진지하게 저희 회사에 에이스하기를 위해서 진짜 필요 조건을 알려드리자면 일단 정말 냉정하게 다니티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됩니다 왜냐면 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팬심이다 라고 하는 거 진짜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둘러보다 보면 컨텐츠를 정말 잘 만드시고 팬아트나 아니면 그런 걸 되게 잘 만드시는 분들이 계셔요 다니티 분들이 근데 이제 팬 눈은 팬 눈이고 되게 어려워요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입사하고 싶으신 좀 다니티가 아니신 진지한 분이 계시다면 일단 당연히 엔터테인먼트 없게 쪽이니까 열정이죠 저희는 오늘의 헬로다니티는 아쉽지만 여기까지에요 저에 대한 궁금증 언제든지 유니버스에 올려주세요 그럼 우리 또 만나요 갑작스럽게 안녕 헬로다니티 헬로다니티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모였죠 하나 둘 셋 넷 백만 스물 한 명 백만 스물 두 명 오 다 모였네요 왜 이렇게 많죠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미니언즈 성덕 울다니엘 축하축하 두 분의 우정 영원하길 다니엘이 생각하는 미니언즈의 매력은 뭐야 저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미니언즈와 맞팔하는 사이입니다 심지어 먼저 팔로우가 왔죠 이제 다니엘이 생각하는 미니언즈의 매력 세 가지는요 일단 귀엽다 그리고 두 번째 다개국어가 가능하다 세 번째 수치심이 없다 수치심이 없어요 네 발음에 유의해주세요 자 이 정도까지인 것 같고요 실제로 미니언즈와 친구가 된다면 저희 둘은 아마도 이제 그냥 개그코드가 비슷해가지고 하루종일 웃었을 것 같은데 그냥 내가 미니언즈 애들 맨날 볼 찌르고 막 넘어뜨렸다가 애들 화내면 바나나 주고 막 이랬을 것 같아 그냥 애들 하는 것만 봐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 대화는 잘 안 통할 것 같은데 단일은 미니언즈랑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까? 솔직히 이거만 돼요 그냥 좀 슬프면 바나나 이러면 되고 기분 좋으면 바나나 하면 되고 뭐 먹고 싶으면 바나나 이러면 되고 뭐 좀 화나면 바나나 이러면 되고 갑자기 부산 그리고 좀 우울하면 바나나 이러면 되고 뭐 만능 용어소 바나나는 미니언즈에서도 뭐 되게 다양한 단어들이 나오긴 하지만 언어, 뚜레스, 삼 뭐 이러기도 하고 뭐 정말 여러 나라의 언어들이 합쳐져 있기도 하니까 뭐 한국어로 말하면 그래도 부분 부분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 보니까 딱히 의사소통에 대한 걱정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네요 미니언즈가 단일에게 제일 많이 할 것 같은 말 예상 한번 해볼까요? 보스죠 당연히 나한테 보스라고 하겠지 난 진짜 실제로 미니언즈 애들이 있고 걔들이 온다면 저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가수 생활은 여기서 청산하도록 하고 전 세계 최고의 악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 최고의 악당이 되도록 할게요 어쩔 수 없어요 미니언즈가 찾아온다? 야 이건 못 참지 이건 못 참지 그리고 또 제가 맞팔하고 싶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당연히 우리 패트릭 스타죠 니켈로디언 사실 니켈로디언 채널에 제가 좋아하는 애들이 다 모였어요 지미 뉴트론 스펀지밥 사실 뭐 위겐 모티도 좋아하고요 호머 심슨도 좋아하고 미국식 그런 블랙 유머 블랙 조크가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맞팔하고 싶은 곳이 많지만 저의 최애 뚱이 뚱이 모아가 바라고 싶네요 헬로 다니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만 퇴근해볼게요 우리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 오늘도 저에 대한 궁금증 다니티한테 난리났어 다니티 분들을 위해 바로 알려드릴게요 다닐리 직접 해보는 다니엘 이상형 월드컵 신중하게 골라주세요 네 그럼 진지하게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양자택일인데 핑크머리 다니엘 VS 슥발 다니엘 저는 핑크머리 이때 고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탈색 4번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으면 말하지 마세요 다시 해달라는 말도 4번 해보시면 제가 들어드릴게요 진짜 핑크머리 다시 보고 싶어 이거는 괜찮은데 핑크머리 다시 해줘라는 말은 와 탈색 4번 해보세요 이마가 넓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진짜로요 그러므로 저는 당연히 저의 본 본 내추럴 흑발 흑발 다니엘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안경 다니엘 VS 선글라스 다니엘 안경 다니엘은 이제 제가 결정적으로 초등학교 때 조용히 지내게 된 계기가 안경 때문이었어요 제 좀 썰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짝사랑하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여자애한테 제가 좋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저한테 못생겨서 싫다라고 했어요 전 기억이 나요 그때 그래서 좀 충격을 진짜 충격을 먹었었어요 근데 그때 초등학교 때 사진을 돌이켜보면 나같아서 싫어할만해요 약간 흰색 안경을 꼈더라고요 제가 완전 패셔니스타였더라고 근데 너무 사이버펑크였다고 해야 될까? 시대를 너무 앞서나간 스타일이여가지고 저는 그래서 안경은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선글라스 다니엘로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시크한 다니엘 VS 웃는 다니엘 저는 이제 제가 시크하다고 했을 때 팬 여러분들이 비웃는 거 알아요 왜 넌 항상 웃는 얼굴밖에 없는데 시크하다고 하니?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 관과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저 일할 때밖에 못 보시잖아요 저의 사이 모습을 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하하 그러므로 저는 시크한 다니엘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머리 반깐엘 그리고 머리 덥덥엘 저는 반깐이죠 반깐이 좋았어요 그냥 좋아요 반깐이 좋았고 왜냐면 다 깐 머리 그리고 다 덮은 머리 그렇다면 난 그냥 반깐 머리 할래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서 그럼 전 반깐 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1등 예를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 안 벗겠습니다 헬로우 다니디에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다시 만날 때까지 밥 잘 챙겨 먹어요 알았죠? 자 오늘도 갑작스럽게 안녕 다니엘의 1분 1초 다니엘에게 궁금한 모든 것 실시간으로 알려드릴게요 헬로우 디렛티 반가워요 하이 헬로우 자 오늘은 라디오 녹음하는 날입니다 네 지금 바라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지난번이랑 똑같이 제가 FNS에 프라이빗 메시지에 이제 여쭤봤어요 오늘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라고 여쭤봤는데 자 답장이 엄청나게 많이 와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시간 관계상 전보다는 못할 것 같고요 제가 픽해서 대답을 하겠습니다 어 이 질문 뭔가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빠 자전거 탈 줄 알아요? 탈 줄 알아요 잘 타요 저 보조밖에 없는 거 두 발짜리 전 한 발 자전거도 타요 심지어 외발 자전거 탈 줄 알아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에헤이 저 외발도 탈 줄 압니다 진짜로요 진짜 탈 줄 알아요 저 저 잘 타요 심지어 너무하다 진짜 자 자 그다음 만약 친여동생이 있다면 어떤 스타일일 것 같은지 서로 싫어하는 현실남매? 아님 세상 다정한 오빠 저는 여기서 중간일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장난치는 것도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어 용돈도 많이 줄 것 같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어 현실남매 버전인데 완전 다정한 편은 아닐 것 같 아 그러니까 완전 다정하진 않아서 좀 현실남매 버전일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용돈 많이 챙겨주면서 항상 좀 잘 챙겨줄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 진짜 동생인데 거의 이제 어머니 아버지 빼고 유일한 혈육인데 네 저랑 정말 친하게 지낼 것 같아요 정말 친한 친구이자 동생이 되고 싶어요 동생이 라면 끓여달라고 하면 끓여줄 거냐고요? 어 끓여주죠 방에 불 끄달라고 하면 끓여주지 그리고 용돈도 자주 줄 것 같은데 라는 그냥 솔직히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솔직히 동생이 애교를 부린다 하면 진짜 좀 화날 것 같은데 막 오빠 이러면서 막 나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러면 그냥 얘기해 이러겠지 나는 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얘기해 그럼 그냥 사주겠죠 제가 사주고 뭐 뭐 그러겠죠 대신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시키는 거 거의 다 부탁한 거 다 해줄 것 같은데 제가 성격이 많은데 어 장난 아닌 게 많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분들의 공감점이 아닐까요? 솔직히 데미지진 입으면서 아침에 급할 때 급하게 입다 보면 그냥 바로 그 무릎 부분으로 발이 튀어나와 어쩔 수가 없어 그런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입죠 왜냐하면 세상에 하나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이 완성됐는데 네 그냥 입죠 그리고 그 구멍 커도 어울리면 어울려요 중요한 건 이제 오빠리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니티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어떤 게 궁금한지 저도 이제 많이 궁금했었는데 실시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하니까 알겠네요 자 우리 다니티도 어떻게 지내시는지 뭐하고 있는지 제 생각은 많이 하시는지 궁금하니까 유니버스에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